상품권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상품권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민 의원에 따르면 상품권 공급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사가 발행한 상품권의 양은 전혀 파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조폐공사를 통해 공급된 상품권 외에는 상품권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자료는 없다며 불법적인 자금 유통에 악용될 요지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관리는 한국은행의 업무로 상품권 시장의 규모 파악과 불법 사용 방지 방안 등의 상품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